고린도 구서 5장 17절 그런 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식음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것들을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용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변화를 이루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온전하고 놀라운 변화가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원과 성결이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빛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을 저으며 당황스러워 합니까 성령에 의하여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나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한 주님께서는 내게 책망할 것을 보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생명이 나의 의식뿐만 아니라 내 의식보다 더 깊은 곳까지 모든 곳에 두루 미치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